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2차원 배열의 주소와 값의 참조를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우리 1차원 배열에서 이렇게 m% 연산자를 붙이면 주소를 참조하는 연산자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쵸? 자 2차원 배열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어떤 그 배열의 요소값 앞에다가 이렇게 m%를 붙이면 그 요소의 주소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거죠 int array 2행 2열의 10, 20, 30, 40을 이렇게 넣으면요 메모리가 이렇게 생기죠 2행 2행이죠 지금 그리고 2열이 이렇게 생겼죠 거기에 10, 20, 30, 40이 이렇게 있는데 요 10의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array 복습 한번 해볼게요 0행에 0열 이걸 printf로 찍으면 printf%d로 찍으면 10이 찍히구요 마찬가지로 얘를 찍고 싶으면 array 0행에 지금 0행이죠 1열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1열 이걸 printf로%d를 찍으면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게 30도 array array 이번에 1행 0열 이렇게 찍으면 %d로 찍으면 30이 나옵니다 얘도요 array 1행 1열 이렇게 찍으면 %d로 찍으면 40이 나와요 자 그런데 색깔을 좀 바꿔갖고 자 여기 봅시다 이 10을 저장하고 있는 요게 주소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m%만 붙이면 되죠 요거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요 그죠 array 0행에 0열 맞죠 자 여기는 어디냐 물어보면 요게다가 m%만 붙이면 돼요 요 30이 저장하고 있는 주소가 어디냐 요 메모리 공간 앞에다가 m%만 붙이면 됐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array 0행 0열 array 0행 1열 array 1행 0열 array 1행 1열에 이렇게 m%만 이렇게 붙여주면 이 해당하는 주소를 16진수로 이렇게 찍어볼 수 있다 그게 2차원 배열에서 m% 연산자가 하는 일입니다 자 요기 코드를 보시면요 자 원래 빨간색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자 코드 봅시다 자 이번엔 2행 3열이죠 2행 그죠 2행이죠 3열 그래서 1 2 3 4 5 6을 1 2 3 4 5 6을 이렇게 채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array 0행 0열 0행 1열 0행 2열 각각 요기에 요기에 주소를 나타내고 있죠 m%를 붙이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m% array 1행 0열 m% array 1행 1열 m% array 1행 2열 이렇게 해서 주소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소를 그죠 자 그런데 요기 요기 좀 보세요 요기 1 2 3 4 5 6에서 1 2 1하고 4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기가 각각 m% array 0 0 1 2 ff 4 c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게 요런 상수들 있죠 상수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스템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마다 다르고 그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있죠 컴파일러 컴파일러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거 꼭 이 값이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는 요런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런 거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알아둘 거는 뭐냐면 자 얘하고 얘하고는 몇 바이트 차이 날까요 자 인트니까요 자 지금 요기도 요기서부터 요거까지가 4바이트죠 4바이트죠 그쵸 그럼 지금 여기 열이 3개니까 인트가 열이 3개니까 각 행 단위에는 몇 바이트씩 차이 날까요 4 곱하기 열의 개수 10이죠 12 12바이트씩 차이 나는 거예요 각 행과 행 사이에는요 맞죠 그래서 1,2FF4C와 1,2FF58은요 12바이트 차이가 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지금 n%어레이 00 해가지고 n%어레이 12까지 이렇게 찍어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논리적으로 요기 논리적인 메모리 주소가 있죠 요기는 물리적인 메모리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게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2차원 배열일 땐요 이렇게 지금 원래 메모리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요렇게 한 줄로 돼 있어요 근데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냥 물리적으로는 요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요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렇게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왼쪽에 있는 논리적인 메모리 구조가 원래대로는 원래대로는 오른쪽에 물리적인 메모리 구조랑 똑같다 요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요기 여러분들 2차원 배열에 다양한 주소 표현이 있습니다 자 2차원 배열에 다양한 주소 표현 자 2차원 배열의 이름은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다 이게 1번이에요 자 두번째 2차원 배열의 행의 요소는 행의 요소는 행을 대표하는 주소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거에요 자 여러분들 int array 이행 이열을 하나 잡았습니다 이행 이열 이행 이열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겠죠 이행 이열 요렇게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요렇게 돼 있을 때 요기의 주소는 어디냐 물어보면 m% array 0행의 0열 이열 맞죠 요기의 주소는 요기의 주소는요 m% array 1행의 0열 이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2차원 배열이잖아요 자 요기 요기를 나타내는 얘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표현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array의 array의 0 이렇게 되는거에요 2차원 배열일 땐 자 우리 1차원 배열일 때 이거는 어떤거였어요 값이었죠 값 값 근데 지금 2차원 배열일 때는 이렇게 행만 표시를 할 때는 행을 대표하는 주소다구요 그럼 얘는 뭡니까 얘를 주소를 얘를 다르게 쓰면요 이거죠 array 1 이거 주소입니다 주소 그쵸 여러분들 자 그럼 2번 이해하셨을거라고 보고 지금 예제를 볼건데 그럼 3번 보세요 우리 1차원 배열할 때 얘는 얘하고 같다 기억나시죠 그쵸 그럼 얘하고 같은 표현은 뭡니까 별표에 array 플러스 1 이것도 주소에요 알겠죠 자 얘는요 얘 얘를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다르게 쓰면 요기다 쓰겠습니다 별표에 가로열고 array 플러스 0 가로닫고 같은 표현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이 중요한데 2차원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다 요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2차원 배열의 이름은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다 봅시다 array의 이행 이열 그래서 이행 이열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행 이열이 이렇게 잡히겠죠 이행 이열 그럼 요게 10 들어가고 20 들어가고 30 들어가고 40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요기에서 array는 배열의 시작 주소다 array는 배열의 이름이잖아요 그쵸 요깁니다 요기 요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array 아 교수님 왜 이렇게 주소를 표현하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많습니까 자 2차원 배열일 때 이렇게 좀 많아요 근데 여러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요기를 또 다르게 쓰면 뭐가 되죠 요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m% array 0행 0열 이것도 주소잖아요 그쵸 그럼 얘하고 또 같은 표현은 array 0행 맞죠 세 개 다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또 요기는요 요기는 뭡니까 array에서 플러스 1만큼만 가라 하니까 어디에요 array 플러스 1이죠 자 근데 2차원 배열일 때는 이렇게 플러스 1 가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행 단위로 한 행을 건너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 단위로 넘어가자는 얘기에요 행 단위로 우리 1차원 배열일 때는 플러스 1이 요기 앞에 인트냐 캐릭터냐에 따라가지고 4바이트 건너뛸지 1바이트 건너뛸지 그걸 결정했는데 지금 요기 2차원 배열일 때는요 배열의 이름에다가 플러스 1이 붙으면 행 단위로 건너뛰립니다 행 단위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array 플러스 1은 일행의 주소입니다 그럼 얘하고 똑같은 표현은 또 뭐예요 똑같은 표현은 m% array 일행의 0열이죠 그럼 얘하고 똑같은 표현은요 array의 일행 그쵸 맞아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지금 이 예제는요 아 어떠한 주소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구나 요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rray는 요렇게 찍히고 array 플러스 0은 요렇게 찍히죠 그리고 array 플러스 1은요 1, 2,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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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죠 5, c 5, 4에서 5, c까지 몇 바이트 차이 나는지 한번 계산해보세요 5, 4에서 5, c까지 몇 바이트 차이 나는지 뭐 5, 5, 5, 6 땅땅땅땅땅 이렇게 보시면 아마 8바이트 차이 날 거예요 어? 선생님 어떻게 아세요? 뒤에 열이 2잖아요 그죠? int는 4니까 4 곱하기는 8 그래서 8바이트 차이 난다 행과 행끼리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array라고 하는 것은 배열의 시작 주소인데 배열의 이름인데 배열의 또 시작 주소가 된다 이 위치를 가르치고 있고요 물리적인 주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논리적인 메모리 주소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30은요 요기를 array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행 단위로,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두번째 2차원 배열의 행의 요소는 행을 대표하는 주소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array 2행 2열이니까 array 2행 2열 그러니까 array 2행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array 2행 2열로 잡아놓은 배열인데 이건 뭡니까? array 이렇게 하나만 쓰면요 1행이죠? 이거 주소라는 얘기에요 array 2행 주소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여기 나와있죠? array 0와 m% array 0,0가 똑같은 표현이다 2차원 배열일 때요 array 1은 m% array 1,0와 똑같은 표현이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같은 얘기에요 지금 그림을 조금 이쁘게 그려놨는데 자, 요기 지금 array 0 요기 있죠? 요기 지금 같은 표현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배열의 이름 array랑 똑같은 거라 그랬죠? 배열의 이름, 그쵸? array, 똑같은 표현이죠? 요기 1행의 주소죠? array 1행, 그쵸? 얘하고 똑같은 표현은 array 플러스 1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또 똑같은 표현은 m% array 0,0, m% array 1,0 요거죠 차라리 이렇게 외워두는 게 알아두는 게 더 쉽죠?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는 것도 쉽지만 요런 것도 작은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이 배열의 이름 요거 시작 주소고 거기에 플러스 1을 하면 행단위로 넘어간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2차원 배열에서 array i는 별표 array y와 똑같은 표현이다 요거 기억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하나 봅시다 array 2행 2열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array 0는 몇 행의 주소예요? 0행을 대표하는 주소죠 0행을 대표하는 주소 그러면 array 0는 얘하고 똑같은 표현이니까 얘도 주소다 얘도 주소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요 얘는요 얘도 주소예요 왜냐하면 별표에 array 플러스 0에서 이거 주소라고 그랬죠? 2차원 배열일 땐 1차원 배열일 땐 값이었어요 근데 2차원 배열일 땐 주소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주소입니다 지금 2차원 배열일 땐 왜냐하면 왜 주소냐고 하면 이 성질 때문에 그렇죠? 0 그쵸? 이거 2차원 배열일 땐 0행을 대표하는 주소니까요 그쵸? 자, 이런데 자, 여기서 가로를 띄고 가로를 띄고 플러스 0을 지우면 뭐만 남습니까? 별하고 array만 남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같은 표현이 또 됩니다 굉장히 많죠? 자, 또 하나 봅시다 array 1은 별표 array 1과 똑같다 자, 요거랑 같은 건 얘기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배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int로 array에 5행에 3열짜리 배열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죠? 그리고 3열이니까 1열 3열 맞죠? 요런 배열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색깔을 좀 바꿔갖고 제가 저런 여러분들한테 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요기를 대표하는 주소는 0행이니까 array에 0행 같은 표현이죠, 그죠? 요기는요 array에 1행 맞죠? 요기는요 요기는요 array에 2행 맞죠? 요기는 array에 3행의 시작 주소 요기는 array에 4행의 시작 주소가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하고 같은 표현은요 별표에 array 플러스 0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죠 자, 얘는요 별표에 array 플러스 1 요거랑 같은 표현이죠 그죠? 그럼 얘는요 요기 표현은 별표에 array 플러스 2 그럼 요기도 나오죠 요기도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아 1차원별에서는 array i와 별표 array i는 값이었는데 2차원에서는 주소다 요렇게만 일단 알아둡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방금 설명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rray 0는 요렇게 별표 array 0랑 똑같고 array 1은 별표 array 1과 똑같다 그래서 각 행과 행을 나타내는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요 또 하나는 행과 행은 몇 바이트 차이나죠? 몇 바이트 차이나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가 있으니까 행과 행은 인트니까요 8바이트 차이나는 거죠 그죠? 얘하고 얘도 8바이트 차이나는 겁니다 8바이트 맞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게 물리적 메모리를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쉽고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아셔야 되겠죠? array 0, 0 array 0, 1 array 1, 0 array 1, 1의 자리는 각각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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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이런 걸 표현하더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메모리도 요기, 요기, 요기를 표현하더라 그렇게만 알아두십시다 일단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요 2-9.c를 분석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 하나 봅시다 자, 색깔을 원래 좀 바꿔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 표현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 array 2행 2열을 잡아놓으면 요렇게 array 2행 2열을 잡아놓으면 각 열과 행과 열의 요소 앞에 m%를 붙이면 각각 요기를 나타내는 여기 10, 20, 30, 40이 들어갔죠? 각각 요기를 나타내는 주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예를 가지고 뭐냐면요 array 0행 0열의 주소입니다 이게 이게 array 0행 0열의 주소예요 왜냐고요? array 0은 0행을 대표하는 주소였으니까요 그쵸? 쉽죠? 그 다음에 얘는요 array 0은 0행을 대표하는 주소였으니까 여기 뒤에다가 1을 쓰면 0행 1열의 주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 세 번째 array 1행의 주소죠 요건 거기에 플러스 0이니까 1행 0열의 주소입니다 얘는요 array 1행의 대표 주소죠 거기에 플러스 1을 하니까 1행 1열의 주소예요 1행 1열의 주소 자, 그러면 요기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내가 네모를 그놨죠? 네모 네모를 거놓은 거랑 여기 지금 네모를 거놓은 거랑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주소 자, 그래서 지금 요 지금 밑에 이 코드는요 array 0행을 뭘로 치환한 거고요? 별표에 array 플러스 0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요렇게 치환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를 보면 array 플러스 1을 우리가 아니죠 잘못 썼습니다 array 1행을 1행의 주소를 뭘로 바꿨냐면 별표에 array 플러스 1 요거랑 같은 표현이라고 했어요 맞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소값을 다 찍어보면 얘하고 얘하고 같고요 얘하고 얘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 선생님 지금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쵸? 어느 걸 더 알아두는 게 더 좋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쵸? 뭐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많이 뭐 쓰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잘 그 참고해 놓으셨다가 그 지금 1번 2번 3번 써먹으시면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주소값을 2차원 배울 때 주소값을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C를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 그 뭐 했던 사람들도 이런 부분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여러분들은요 저하고 함께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지금 했던 얘기 똑같이 하라고 있는 거죠? 얘하고 얘를 같은 얘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쵸?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복습하려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의도를 아신다면 반드시 좀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하나 봅시다 그럼 여기가 요렇게 생겨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0열 1열 2열 3열 4열이에요 요기의 주소가 어레이의 뭐 영행이다 그럼 요기를 표현하는 것은 어딥니까? 요기 주소는요 요기가 0행 0열이고 요기가 0행 1열 0행 2열 0행 3열이니까 요기의 주소는 어레이 0행 더하기 3이 바로 주소가 되겠죠 그쵸? 맞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요기는요 요기의 주소는 요기는 1행 0열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의 자리니까 요기의 주소는요 어레이에 일단 1행부터 쓰고 3열 이게 주소에요 주소 주소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자 그럼 이거를 다르게 쓰면요 어떻게 씁니까? 별표에 어레이 플러스 1 더하기 3 요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뭐냐면 1행 3열의 주소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거를 또 재밌게 좀 써봅시다 1행 3열을 다르게 또 쓰면 어떻게 돼요? 어레이 1행 3열 그쵸?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여러가지 그 길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제 별표현산자에요 자 우리 주소 앞에다가 별을 붙이면 뭐가 된다고 했죠? 그 주소에 저장된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배울 건데 잠깐 쉬었다가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